수준이 운동하기 싫어? 하지마 하지말라고 오랜만에 운동하기 싫어요? 여러분 여기 몰라 나랑 운동하잖아 아직 편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편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? 어 그러면 나랑 같이 스트레칭부터 가서 재밌게 하자 운동하기 싫다고 운동하기 싫어? 윗몸일으키기 뽀뽀 알아요? 몰라 야 헬스장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진짜 윗몸일으키기 뽀뽀하자 싫어 아니 싫어 똥땡이가 된 소리를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진짜 일주일만에 소리를 확 쫓지긴 했지 케이크 두 개만 먹었어요? 3개 먹었어? 자자자 우리 한번 싹 가볼까요? 내 눈물 모아 하지마 왜 운동하기 싫어서 눈물이 났는지 알 것 같아 왜 원래 여자는 생리하기 전에 미친듯한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지 그래서 빡친 걸 거야 너 그것도 알고 있었어 그래도 알고 있었어 너무 짜증나 운동하기 싫어 운동하기 싫다고 운동하기 싫다고 근데 살이 쪄버려 살 쪄는데 어떡해 2월 21일이야 오늘부터 저랑 다이어트를 배경화면과 현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뭐 누가 봐도 이 삶인데 근데 운동하러 안 갈 수가 없는 게 남자친구랑 AK플라자 가서 남자친구 신발 또 사왔거든요 물도 샀답니다 짜라다 그래 3단수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한국의 자랑 물도 샀어 제주 아일랜드 제주 아일랜드 한 번 더 내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 아찔게 드넓은 돼지에 돼지에 하하하하 갈게 가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어 마음의 준비가 이제 됐어요? 어 여덟 아홉 다스 다스켓어 다스켓어 Лю 아홉 다스 오케이 다스켓어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다고 하체의 꽃 런지 자 가자 하나, 둘, 셋 왜 안 해요? 왜 안 해요? 나 약발은 못 날리는데? 쌤이 더 쉬려고 그러는 거죠? 쉬는 시간씩 보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? 남자친구 보면서 유산소 하는 기분은 어때요? 행복하죠? 너무 좋죠? 손 빼고 해주세요 멋있게 운동을 하는 손미의 모습입니다 오빠가 운동하러 가면 소고기 사준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소고기 먹을 거야 우리인데 지방 많은 우둔... 그 뭐지? 등심 이런 거 말고 홍두깨살이랑 우둔살 먹을 거예요? 근데 운동한 첫날이니까 냉면도 먹을 거야 와 진짜 못된 똥땡이 같아 조명 조명 없어도 돼 나가자 밥 먹으러 샤이 왼손 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